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 저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바로 올유 K7 모델인데요.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가족용 차량으로도 정말 안성맞춤 차량이죠. 가격대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1339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16년식 치고는 정말 싼거에요. 자 지금부터 대략 12대정도 제가 괜찮은 차량만 골라봤습니다. 올유 K7 3.0 LPI 전면부 보시면 앞에 세로그릴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멋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개등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494989안개등 들어가고 검정색이죠. A7 검정색. 타이어는 대략 70%정도 남았습니다. 시트는 말할것도 없이 정말 깨끗하고 괜찮은 편이고 검정시트죠. 검정시트. 핸들에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갑니다. 음성, 인식,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파 갱, 오토홀드 기능, 후사커텐, 그리고 양방향 통풍까지 전부 다 옵션이 있어요. 전방가지 센스까지 다 있고요. 자 괜찮죠? 기아 레버도 멋있고. 타이어 많이 남았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성능 점검은 지금 현재 무사고, 무교환입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거죠. 사고, 교환, 수리 중요하죠. 그 다음 밑으로 내리시면 자동차 세부상태. 깔끔하죠? 미세누가 있다 없다 없다. 괜찮습니다. 없어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차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자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자 어설픈, 어설픈 그레인저 HG보다도 훨씬 낫죠. 월요 K7 LPG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일단 옵션이 굉장히 좀 멋있어요. 자 다음 차부터 볼까요? 다음 차량은 2차입니다. 자 2차고요. 1,350만원. 자 이번에는 영업용 럭셔리 등급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쁜 디자인 앞에 4구 1개 등 세로 그릴 멋지게 앞에 전면보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차량이 아마 택시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아 렌트로 써있네요. 영업이 아니고 렌트 이력으로 있네요. 렌트 이력. 자 무사고입니다. 무교환 무사고. 미세니어 없음. 자 렌트카로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자 통풍 시트도 있고요. 일단 엔진룸. 오 엔진룸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시트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느낌. 이쁘죠? 따로 특이한 럭셔리 등급이라서 특이한 옵션은 없고 그냥 HID 헤드램프만 들어갑니다. 13만 킬로고 16년식이고. 자 이 차량도 추천을 할게요. 다음 시간입니다. 아 다음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하얀색 바디. 와우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사구안개등.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팟선이 있어요. 하얀색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쁘죠? 지금 17년식입니다. 그리고 14만 5천 킬로. 와우 괜찮죠? 앞전의 차량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똑같은데 거의 1340만원. 사고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고가 없는데도 렌트력은 있습니다. 사고가 없지만 굉장히 쌉니다. 미세누이 없고요. 오 너무 좋아요. 팟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이패스 있고요. 맵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실내도 깨끗한 편이고. 조수석도 좋아요. 그리고 통풍시트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갑니다. 팟선이 있다는 게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팟선이 있다면 개방감이 훨씬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팟선 좋아하지 않아요. 이 차량은 아마도 금방 팔릴 것 같네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어떤 차냐면 1,320만원. 저렴하죠? 가격대에. 럭셔리입니다. 그리고 올유케이셋은 16만 6천 킬로. 연식이 좋아요. 그 대신. 19년식입니다. 19년식. 와 19년식인데 이렇게 싸다니요. 와우 너무 쌉니다. 지금. 아마 이 차량은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4구 안개등도 있고. 성능 점검 보시면 무교환 무사고. 아무것도 없죠. 렌트력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세니오가 없거든요. 깔끔합니다. 이런 차량은 금방 나가겠죠. 19년식이라서 찾기도 힘든 차입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통풍 시트 있다는 점. 시트도 깨끗하죠.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은 하얀색입니다. 1,320만원. 그리고 이번에는 럭셔리 17년식입니다. 12만 킬로. 가격 싸지 않나요? 이 정도면. 훨씬 싸죠. 어설픈 그랜저 HG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성능 점검, 미세내용 없음, 사고도 없음. 도어 교환만 하나 있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음. 가격 싸잖아요. 좋네요. 실내가 일단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는.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K7이 옵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옵션이 좀 많이 끌리네요. 다음 차량은 1,199만원. 와우, 너무 싸죠? 이번 차량은 럭셔리. 그리고 이것저것 괜찮습니다. 점검을 좀 해놨어요. 이 차도. 타이어는 70% 남았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만 있네요. 이번 모델은 굉장히 가격에 있다는 메리트 있어요. 1,199만원. 그리고 검정색이죠. 검정색입니다. 16년식 13만 킬로. 타이어는 5,80%. 무교환은 아니에요. 트렁크 리드 하나 교환이 있었습니다. 트렁크 뚜껑이죠. 나머지는 렌트 이력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특이상에 없습니다. 미세는 이유가 없죠. 차는 좋습니다. 이런 차 어떤가요? 블랙박스, 초반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고요. 뒤좌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괜찮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1,199만원. 일단 가격이 많이 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다음 차입니다. 이 차량 끝내주죠. 아마 이 차량은 제가 볼 때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1,000만원대. 1,050만원. 너무 싸지 않나요? 1,050만원. 진짜 싼 거예요. 렌터카 럭셔리. 이 차의 특징은 4구 안개등, 그리고 전방감지 센스, 그리고 팟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차의 특징이죠. 일단 그리고 외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도 많이 깨끗한 편이고. 주행거리는 탔지만 그래도 저는 이 차로 추천드릴게요. 통풍 시트 있습니다. 팟손이 있고, 일단 하이패스 있고요. 컨트롤 기능.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까지. 괜찮죠? 1,050만원. 너무 쌉니다. 성능 점검은 깨끗하기 때문에 양헨다만 교체되어 있었고, 렌터회력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미세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판단을 해요. 이 차량 추천할게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몇 대만 더 볼까요? 이번 차량은 어떨까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1,590만원. 지금 굉장히 저렴해요. 7만 3천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잠깐만요. 성능 좀 한번 봐볼게요. 조금 너무 싼 것 같아서. 지금 4구는 교환만 2개 있네요. 하나, 2개 있고. 나머지는 누유가 하나 있네요. 블록 쪽에, 실린더 블록 쪽에. 이 차량은 일단 보류할게요. 보류, 추천 보류. 그리고 지금 한 대만 더 볼게요. 한 대만. 마지막 한 대만 볼게요. 바로 이 차입니다. 하얀색인데요. 이 차량은 1,980만원이고. 지금 그리고 4구 1개 등 들어갑니다. 그리고 19년식이에요. 주행거리가 좋아요. 4만 8천 킬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라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검정 시트입니다. 깨끗해요. 성능 점검 보시면 무교환입니다. 그리고 렌티력이 없어요. 미세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죠. 깔끔합니다. 이 차량은 정말 좋은 차량. 오늘 보여드린 차 중에서 아마 이 차량이 가장 훌륭하죠. 여유만 있다면 사고 싶네요. 팟손이 있어요. 이 차량을 추천드릴게요. 전자박킹 오토 홀드, 후서커텐, 그리고 카메라, 핸들 열선, 양방향 통풍 열선 다 있습니다. 사고 안개등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추천 차량 전부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제가 빠른 속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